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 진료를 오신 분은 자기 얼굴에서 어떤 수술이 적당할지 물어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양쪽 광대뼈 사이에 얼굴 가로폭은 어느정도 있으면서 아래턱 부분이 작은 얼굴이셨는데 입술이 원래도 작고 얇았었는데 상악 제2소구치 4개 그리고 사랑니 4개 총 8개를 발치하고 치아교정을 함으로써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아래턱도 작고 입술도 작고 얇은 얼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입이 새처럼 하면서 턱이 v라인이라면 만화에서 방금 나온 듯한 얼굴 비율일텐데요 이 얼굴이 예쁜 이유는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뼈의 크기가 작으면서 양쪽 광대뼈 사이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얼굴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광대뼈와 광대 여백이 많은 듯한 얼굴은 뭔가 비율이 이상해서 억지로 성형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입술이 작고 턱이 뾰족하면서 양쪽 광대뼈 사이가 이렇게 멀게 되면 중안부가 짧다고 하더라도 예쁜 얼굴 비율이 되지 못합니다 입술이 비교적 작고 얇은 비율의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왼쪽의 경우 콧구멍에서부터의 턱 끝까지의 길이가 오른쪽 여성보다 더 긴 비율인데 입이 작으면서 예쁜 비율이 되려면 하관이 작고 인중이 짧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는 코가 크고 높으면서 광대뼈의 가로폭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 중간 안면부의 기운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만 그에 비하여 아래 3분의 1 얼굴인 하관의 크기는 얼굴 중간 3분의 1보다 작은 가분수형 얼굴이셨습니다 이러한 얼굴에 기본적인 치아 교합은 위 턱이 크고 아래 턱이 작아서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완전히 덮고 있는 2급 부정교합이 많은데 큰 위 턱에 붙어있는 치아를 4개 빼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악궁이 줄어드는 것은 얼굴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작은 턱에 있는 치아를 4개를 4개나 발치를 하게 되면 높은 코와 넓은 광대에 비하여 아래 턱의 기운이 모자르게 돼요 얼굴 기운의 흐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얼굴이 처질 나이가 아님에도 팔자주름과 볼살 처짐이 보이게 됩니다 즉 원래도 코가 높고 광대가 넓으면서 턱이 작은 골격 비율이었는데 발치 교정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얼굴의 기운이 아래쪽으로 빠지게 돼요 꽁지 빠진 수탉과 같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입술 필러 등으로 입술을 확장시키려 한다면 이 두가지 얼굴형이 나오게 되는데 두 분 모두 턱이 작으면서 입술이 도톰한데 왼쪽의 경우 인중이 짧고 오른쪽의 경우 인중이 길고 광대가 튀어나와 있어서 작은 턱이 예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분의 높은 코와 넓은 광대에 맞는 하관 비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확장과 더불어 수색목 관상성형인 아래턱 하관 받침 지방이식을 하여서 핑크색의 사각형과 노란색의 사각형 비율을 얼추하게 맞춰야 하겠습니다 이때 물론 인중을 짧게 줄이고 꺼진 귀족을 올리고 성장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하관 받침 지방이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관이 작아 보이는 연인 얼굴 비율이 되어서 넓은 광대를 커버할 수 있는 얼굴 비율이 완성되겠습니다 오늘은 넓은 광대에 작은 턱 얼굴 비율의 환자분이 무려 8개의 치아를 그냥 다 뽑아내는 발치 교정을 함으로써 입술이 한 벌이 되면서 하관의 기운이 더 빠져버려서 광대뼈가 더 넓어져 보이는 얼굴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넓은 광대에 맞추어서 하관을 키운다고 하여 하관이 하관 턱이 더 커져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인중 길이를 축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